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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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형 잠깐 검색한거 나 보여 어? 아니 묻어가지고 잠깐만 구추장이 아니라 리프트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 아니 윈도 파일 임시 어? 윈도 임시 파일 삭제 그게 왜 삭제했을까? 용약 줄이냐구요 아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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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방송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계속하는 시청자 오늘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시청자 어 자매품이 있어요 이름 불러주세요 아 유튜브 딱 채팅이에요 일단 막 게임 방송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텐스토우님 제 닉네임 한번만 읽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채팅을 치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멈추면 상관이 없어 이걸 반응을 안해주잖아 그러면 어? 왜 안 불러주세요 왜 채팅 심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반응하는 애들 있어요 와 채팅 안 보세요? 이방은 소통 안 하네 이방은 소통 안 하네 이방은 소통 안 하네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후자예요 후자는 컨텐츠를 망쳐 정보를 잘못 주어가지고 아 맞아 1번이면 왼쪽 손 들어주시고요 2번이면 오른쪽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과반수에 의해서 과반수에 의해서 내년에 대해서 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해야 되나요? 네 네 저는 네댓 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까 생각은 나도 왜냐면 난 그쪽이야 네댓 씹은 돈이 더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 징병에 걸려버렸어 네댓 씹 네댓 씹 네댓 씹 호스팅을 해줬어 그래서 나는 이제 호스팅을 해줬으니까 재밌게 봐 이러고 오빠 방송 보라고 나 나왔어 근데 갑자기 막 아 애기야님이 아까 전에 테스터님 뭐 뭐 하시던데 애기야님 저거 정말 막 이러면서 내 팬인데? 뭔가 내 욕을 계속 하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여러분 커플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이해 납득 씹 전판도 그렇더니만 이번판도 그렇더니만 이번판도 그렇더니 아 아 이거 같아요 자자 아 전자 나는 숙제 받았을 때가 제일 똑같아 아니 나도 숙제 재미없는 거 아는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또 대가리 속에서 생각하라고 재미없었어요? 왜냐면 우린 계약이 끝난 관계인데 재미 좆도 없었어요 그 게임이 뭐라고 말만 안 하냈어요 내가 어제 래식을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유비 여러분들 저는 좋아합니다 유비소프트 죄송합니다 그 게임이 뭐라고 말만 안 하냈어요 아이고 유비소프트 최고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테스트 분? 50만원을 모시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저는 개인적으로 웨일적으로 저한테 1위였어요 돈으로 긁지 마시는 놈들이 제일 나쁜 새끼야 이 시계 제일 나쁜 새끼야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돈으로 낳기 때문에 하하하하 개새끼네 아 막 그거 있었는데 퓨로디스 1,0 이럴 때 흐흐흐흐 나나미 뽑아주면은 퓨로디스 카드 준다고 아잉 인증하면은 해준다고 하하하하하하 야 야 2번 가 빨리 야 2번 가 야 야 빨리 야 2번 가 야 인정차별하는 외모인 시청자 깜짝 놀랄게 근데 당연히 전자들이 오른손 돈 주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요 저는 인정차별을 바라지 않는 옳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는 와 이렇게 간다고? 이거는 거의 같은 동의인군이야 약간 그 같은 멜락이야 근데 퓨로디스 1,0 이럴 퓨로디스 2,0 이럴 퓨로디스 2,0 이럴 에이 아아 하하하하 너무 똑똑하네 똑똑해 진짜 똑똑하다 아 후자다 선자는 뭐 저는 이거 왜냐하면 저 채팅을 보세요 훈수하는게 아니라 그냥 하는 말 아 아 월드컵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 빨리 후자 불러 빨리 후자 불러 빨리 빨리 아 벌써 안되겠어 끝 게임을 받은 시청자 게임을 받은 시청자 이게 스토리 게임 하니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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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갑분세를 했네 저는 개인적으로 극혐 영상 도냐 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하니 예측 정도는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쵸 그런건 어떻게 보면 내가 게임하고 있는거에 약간 과몰입을 하고 있다 어 맞아 맞아 집중해주는거 좋아 집중해주는거 같으니까 오히려 저건 좀 괜찮은거 같은데 맞아 이렇게 극혐 영상 도내 예를 들어 갑자기 막 빌린거는 있는지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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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갑자기 침대 위에서 착한거 그런거 해보 영상 막 그런거 하지만 그런 너희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도내를 해서야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미친놈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방송에서 극혐 영상 아니 도내해 진짜 아 저거는 후자지 저거 근데 미션을 받은 적이 없는걸요? 생방에서 미션 자체를 안받아 나도 한 1년 됐어 그냥 생각을 해봐요 괴신 미션을 받았어 어? 이거 다 먹으면 10만원 있는데 먹는데 맛으로 아 저녁댁댁댁댁댁댁댁댁댁댁댁댁 진짜요? 한번만 어? 5,000원 닦고있으라고요 가능합니까? 보시죠 아이 누가 해준데 병신 하하하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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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연기장면 작게 볼 순 없죠 자 5,000원에 모시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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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많이 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그러면 저 한번에 많이 이거 애렇게 한바퀴 두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살짝만 열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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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머리 할기 5만원 했는데 핫혔는데 안줬어 돈은 아아 아잉 성희롱은 그 사람 인격을 무시하는거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희롱이요 저도 성희롱 저도 성희롱 저는 제 인격은 돈인줄 알아요 오케이 성희롱으로 갑시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ㅅㅇㅇ 이 ㅅㅇㅇ 굳건해 굳건해 저기요 저기요 그 마우스 자꾸 왼쪽에 가져가면 저는 도네로 한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피하라니까 피하라니까 정돈이 떠나간다 아잉! 뽕야 이거 써요 이거 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은 하지마 흐흑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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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내 책 얘기하는 거지 내 책 얘기하는 거지 아아야야 x2 오해하지 말라고 한번 들어볼께 그럼 아냐 아냐 여럱 되고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여럱 되고 실례되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게이조 레바님 방송을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뒤틀는 욕망들이 뒤틀는 욕망들이 거기 매니저들이 저 자르려다가 질pes 마크 달려서 못 잘랐던 적이 있거든요 그냥 아잉! 거기 만약에 약간 해방되면은 아직도 ㅣㅣㅣ décide 그렇게들 말하지 run 게임erna 두밋지 판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결국 얘들은 그거에 있는 것 같아요 엉덩이로 의자에 붙이고 키보드 앞에 손가락 붙이고 숙소리가 면็ whole Creo bags으로 막 떴는거야 하하하하 hardened 오 괜찮습니다 doin luego 유일하게 욕망을 하는 순간이래 trabal 오 지졌어. 하나, 둘, 셋! 내가 받는 거 한계가 있긴 해서 뭐. 아, 네. 아, 잘 좀 했네. 잘 좀 했습니다, 잘 좀 했어요. 랭니루! 마지지 마요. 이거 좀 주면 안 돼요? 썼어. 왜 이렇게 됐어? 연장? 잠재적 미션 성공! 도두리님, 그 이름이 이어여! 도둑이 있었어? 아잉! 잠재적 미션을 제가 알아낸 거 같아요. 뭐죠? 이 얼음을 등에 넣는 사람이 있으면 와 닙여요! 아잉! 저기에 키보드와 마우스와 어유... 마우스 젖이었어. 저 얼마짜리예요? 15어요. 10얼바요? 와! 이거는 미션 없나요? 와... 되게 싸미션이었는데? 어쩔에 좀... 손해네? 싸미션이었네? 엔 Precis... 한 번씩 할까요, 그러면은? 제가 집주인으로서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멍게 와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굳이 여자친구 없는 증거까지 밝혀주시면서 너무 감사하고 여자친구였으니까 저는 아무튼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 이제 한 4개월 전에 처음 이사했을 때 왔었는데 그때 제 뭐 침대도 없고 오! 와장장 우리가 있고 미쿠장이 아니? 너희야 미쿠가 있는 게 아니라 이가 있는 거야. 아잉! 그랬는데 많이 좀 살림이 사라졌네요. 제가 뭔가 더 기분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저도 뭐 조만간 뭐 집들이 하면은 한번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아기야 유튜브 구독! 나 돈에 미치지 않았네요. 뭐라고요? 난 돈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저기요. 저기요. 생각하셨어요. 그게 뭔 얘기야. 하하하하하하 내가 여기서 제일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쳤다 막 뻗어. 그래. 진짜. 머리 터로운 소문에 많이 많아. 마저 손 놓지 말고 진짜. 우린. 대머리 씨. 그 다음에는 저희 집에서 우장하는 Fantasy 형님. 가자! 가자. 환경!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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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흐흐흐 고생들 하셨습니다 어? 어? 진짜 방송이 꺼진 것 같은데 난 진짜 정말 어려운데? 아니 정말 아 큰 거 친하는데요 저기요 저기요 난 아까 돈 이런 거 다 농담했어 아 이거 진짜 나는 진짜 투수를 진짜 방송 안 해보자 나는 진짜 방송 끝나니까 얘기하는데 난 진짜 시청자에서 사랑하는 거 같아 나도 나도 아 나도 방송 끝난 김에 얘기하는데 아 도희님 죄송해요 아까 끊지 마세요 아 이유는 아 Turkey 마사이 마사이